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지난 2018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 정우 군을 품에 안았고 장신영이 첫 결혼해서 얻은 정안과 함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인데요.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돼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3일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강경준과 고소인 아내와는 부동산 중개업체 S사에 재직 중이고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함께 근무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증빙할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강경준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준 소속사 K-STAR GLOBAL ENT 또한 이와 관련해 당황스럽다. 무슨 일인지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경준은 현재 KBS에서 방영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에 있으며 배우 장신영의 남편이기도 한 강경준은 슈돌의 두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KBS 연예대상에도 참석해 달란한 가정의 가장의 든든한 모습을 자랑하기도 했었던 상황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사랑꾼의 이미지를 보여줬던 배우 강경준의 진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